마이크도 안 끼고 있었네요 녹화를 시작하고 택티컬 이게 아닌가? 이것도 아닌데 일단은 인버커 8보 셰핀 오늘도 즐거운 랜덤을 찍어봅시다 뭐 즐겁게 하다보면 아 근데 지금 4연승째라 이기긴 힘들 것 같은데 좋은 캐릭터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 나오는 방법은 어 태키에다가 캐릭터를 놓고 컨트롤을 여러 번 누릅니다 그리고 어? 왜 나 선택이 안되지? 아무리 선택할 차례라는데 선택이 안되는데? 아이팬 아이팬 투피 버그인가? 이 캐릭터도 지금 뭐지?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 아무도 안 골랐는데 뭐지? 아 아 랜덤 태엽장애가 나왔네 아 얘가 골랐던건가 이거? 태엽장애 합시다 랜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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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마지막 픽이 뭐가 뜰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지막 픽이 뭐가 뜰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지막 픽이 뭐가 뜰지 모르겠는데 골라주면 안되나 우리가 골라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골라주는거지? 이거 버그야? 이거 버그야? 이제 트라이 랜덤 콰스네요 콰스 크랩 가위 음 이렇게 삽시다 한 번도 날려주고 오 와드까지 샀어 좋아좋아좋아 팅커 팅 팅 팅커 미드 팅키 stickers 먹었겠지 두 미 뭐였죠 누군가 저거 한대 치고? 안치네? 쉴 거면서 쟤도 방탄올 아 드나잇 쟤도 방탄올 쟤도 방탄올 아이고 벌써부터 쓰면 안되는데 아이고 아플걸? 아 좋아 아 아 아 아 위로 날릴걸 세명 땀네요 3대0 아이고 세명 땀네요 3대0 굿 굿 라인은 밀고싶은데 넌 넌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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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요거하나 사주고요 그리고 요거하나 사줍시다 좋아좋아 딱 좋아 이제 집에 아... 만화가 너무 딸려요. 만화부초를 갈 걸 그랬는데 이미 이걸 왔으니... 뭐 어쩔 수 있나? 버스는 떠났지. 이모 커. 아멘 파워. 음흠. 네. 고소. 나한테 안 썼어? 어! 어! 어쨌든 뭐 잡긴 잡았다만 에이 사과까지 했으니 봐줍시다 저건 나라도 아마 막았을 것 같애요 나라도 왠지 막았을 것 같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페이스트 였는데 뭐 어쩔 수 있냐 붐도 빠진 놈이 아 못 먹었어 어! 아 맞았다 어씨? 들어갔죠? 아 좋아 음 이건 왜 켠건진 모르겠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어? 아 왔구나 얘가 아이고 쭉 빠졌어야 되는데 난 쟤가 미친 줄 알았어 순간 아 없어도 안 돼 또 안 돼 아 랏랭 롤 에밀 으 으 으 쇼핑이 죽는 것 보다는 쇼핑이 죽는것 보다는 쇼핑이 죽는것 보다는 쇼핑이 goodness 어이구 먹어 가.. 다 할 줄 알았는데 둠한테 어이구 어이구 내 차량이...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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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신발이 없어서 지금... 나... 와... 왠지... 울렴... 야... 마늘 다 썼어 벌써 콤보 한방에 마늘을 다 쓴 미친 일단 신발부터 사고 이거 괜히 갔나 어 아무래도 클락을 자주 하지 않으니까 만화관리가 힘들긴 힘들대요 신기할 따름이네 만화관리 잘하는 애들 보면 이제는 진짜 신기할 따름이네요 이 새벽이 무슨 아 이 새벽이네 이 밤이 무슨 이 새벽이네 이 새벽이네 이 새벽이네 이 새벽이네 아니야 이건 안괜찮아 이 새벽이네 이 새벽이네 그라곤 드라곤 아 얘 말하는건가 이 새벽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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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새벽이네 이 새벽이네 이 새벽이네 이 새벽이네 좀 대거 와 나이스 아 좋아 패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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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빼고 다 죽였다 왜 이득 보고 죽냐 이 멍청이들아 왜 이득 보고 죽냐 이 멍청이들아 어디 가 당독한 시키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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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두근 아 다탄가네 세버가 봤었는데 너 땜 먹었나? 다탄가네 난 이젠 잘한다 잘한다 야 인마 아 마나 털림 야 마나부츠 갈걸 맥스 보컬인데 아 마나부츠 갈걸 아 이제 하나 뽑아줬네요 근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텐데 어? 일단 블레이드 메일부터 그 다음에 피피소어를 올립시다 128 골드를 더 모으면 메칸집이 나온다고? 인비다 왜 니가 먹니? 아 궁 있으니까 좋은 판단이야 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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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미친놈인가 미친놈인가 아 좀만 일로와줘 나 여기와줘 그렇지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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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벚꽃님 안녕하세요 집 갑시다 집 갑시다 개피였구나 근데 저건 미사일 써도 안 죽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마나가 너무 많이 된다 어떡하지 쏘이는 다 먹었고 무궁 묶고 아 아 우리 서퍼들이 굉장히 잘해줘 쏘 쏘 쏘 빠지는데? 아 와드 박았나보네 푸쉬 아이씨 푸쉬가 안쳐져 뭐 손가락이 살쪘나 아이고 달 줄 알았어 디나이피 됐다 디나이피 됐다 디나이피 치는 디나이피 음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싸울거야? 싸울거면 싸우고 마일거면 마일거면 마일거 아래로 타면 써볼까 했는데 썼으면 또 궁날릴 뻔 음 설마 로시아는 아니겠죠? 이런데? 아니네요 음 확실히 아니네요 로켓 쓰고 훅 쓰라고 하네요 당연한걸 말하고 있어 왠지라도 왠지라도 나 죽음 나한테 벌었어요 멍청한 놈 진짜 멍청 멍청한 둠이다 안 다이 안 죽어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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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역시 와 역시 설마했다 진짜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 그 기적을 볼 수도 있었는데 잠시 아 우리 팀 서포트들이 굉장히 잘해줘 진짜 왜이렇게 잘해주지? 상상이 이상인데? 어 더블 데미지야? 가야지 그럼 더블 데미지면 가야지 아 뭔가뭔가뭔가 바탕 가는게 최고야 지금 밑에 다 같이 갈 필요가 없어 어차피 바탕 가면 지금 막으러 올거야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한번 따면 돼 어 좋은 판단이야 이게 바로 이기는 팀의 저력인가요? 저쪽에 중 벨브 직원입니다 벨브에서 일부러 약간 지게 만드는 애들만 모아놓는 불쌍해 잠시만요 ㅎ 하하 on stoppable kr 야 전화 받는 사이에 틴커를 노리는 완벽한 후 자뻑인가요? 죄송합니다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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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칸 짐까지 아 멋져 어? 나이스 내꺼 누구꺼니? 이거 나 죽겠네요 렉스는 시켰으니까 이거 누구꺼지 근데 인버커꺼였네 아 살았어 아 너라도 죽어도 괜찮았네 펠버만 안죽는데 이제 저거 밀고 다른 라인에서 좀 이제 틴커에다가 인버커라서 다른 라인 어 누워 죽었어 SS? 보이드 유 힛 SS? 아 하긴 렉스 보컨인데 저렇게 셀리가 없지 다음 템은 아가님을 가야겠죠 다음 템은 아가님을 가야겠죠 네 네 피피 쏘 솔직히 메칸 짐에 피피 쏘 까지 있으면은 이만큼 핫한 아 핫한 템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저쪽 평딜이 뭐 레이저 하나밖에 뭐 둔도 뭐 평딜이면 평딜이겠죠 왜 이렇게 많은 건 아닌데 아 쏘리 걸어갈 줄 알았어 안 맞을 것 같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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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을 것 같았어 안 맞을 것 같았어 어시 깨알 어시 지금 타이밍이 좋아요 지금 여기 아 킹커러 같네 도움됨 둘 경고 도움됨 도움됨 이럴 도움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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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나이스 나이스 일루전 오케이 글리프 뺏다 개우드 너무 이득이다 이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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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 죽었어 그래도 뭐 둠은 누구한테 봐요 아 안 박았구나 안 박았구나 아가님이네 죽었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보이드 유 에임 둠 통 아 아 메가킬 둠을 녹여야 돼 이거 둠을 안녹이면 답이 없는데 다크론 아멘 음 그리스도 자고 그 벨 음! 플레이어는 여기! 슬픔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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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션 먹고 가죠 네, 그렇지 펑스를 하는 펑스를 이 새끼야 물고 싶은데 여기는 나 혼자다 아, 마다 털렸어 아, 마다 털렸어 좋은 정 확인 우리가 다이얼 쓰면은 의산 가져가지가 싶겠는데 백. 마난화가 달려있다. 마난화가 달려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돼! 다 잡았다 그래도. 푸시 푸시. 밀어야 돼. 밀어야 된다고! 미치겠네. 미치겠네. 링켄 가고 있네요. 안 될걸 로션이라도 먹어. 잘한다. 잘하는 짓이다. 어가니스로 그랬는데. 잘하는 짓이다. 어쩔 수가 없어. 먹어야 되고. 푹 빼. 레이런드. 구경을 보냈다. 여기가 안 볼 수 있어. 고경을 보냈다. 고경을 보냈다. 고경을 보냈다. 아하. 네 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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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나야? 미친놈이? 안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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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죽는데 아 보인드 죽었어 파워는 밀었고 헐 주민 너무 아픈데 내가 막고 버티기에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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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자 밀자. 뭐야 얘는? 이쁜원이요 sie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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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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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 밀자 셋 아 뭐 구원하네 일단 틴커가 없으니까 미친놈들아 한 곳에 가 한 곳에 어 나 못방 하라고? 알았어 힐 안 죽나? 안 죽겠다 아슬아슬하게 안 죽겠다 그래도 뭐 잡았네요 힐 힐 힐 힐 힐 줘 아니 미친놈들아 힐 달라고 To 야 싹 가지 fe 핀 달라고 힐 힐 나쁜 새끼 벌써 하와리가 있어요. 4개씩이나 있어요. 근데 안좋아요. 스카이 힐 미 스카이 와 펠버한텐 주는데 나한텐 안줘. 아 좋다. 땡스. 말을 너무 많이 했나? 근데 집 가야겠어. 너무 늦게 줬어. 피 다 채우고 주면 뭐해. 자 우리 팀들이 전부 100점 만점에 한 100점인데 스카이만 한 80점이야. 나한테 힐을 안줬어. 이 나쁜 새끼. 아하 요 아간입니다. 불안한데? 5연승. 5연승. 아 뭐야. 미야 10. 실패했어 이마저도 실패했어 G-0 E-0 E-0 G-0 G-0